진짜 촉촉하다 근데 진짜 이쁘다 이런 건 찍어둬야지 이런 말 해도 되나? 이거 스펀지 같지 않지? 나 연탄 먹었다 빵 향 좋아 이게 먹물로 만들었대요 오! 오! 장난! 이거 있어봐 더 이상 자르면 안 되네 아니 이거 다 흘러 이거 봐 이거 아까워 죽겠다 무슨 치즈지? 치즈도 종류가 있잖아 꽉 들어 치즈? 4가지를 섞어서? 섞어서 만든 거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건 너무 의외다 와우 진짜 맛있어 농담 아니라 진짜 맛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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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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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만 먹으면 심심한데 치즈가 완전 감칠맛을 확 그냥 와 진짜 치즈가 맛있네 와 진짜 치즈가 맛있네 오우 이거 짜? 치즈가? 어떻게 알았어? 맛은 있어 약간 짠감은 있는데 딱 조화가 맞아 빵이 심심하니까 맞아 맞아 같이 먹으니까 딱 맞는거 꼭 그렇진 않아 맛은 있는데 이제 달아에서 넘어갔어 짠